사이언스 24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 지식재산전략원의 박정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해 주실 발명 기술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최근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과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카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그린카의 특허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환경을 생각하면 이 그린카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린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린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자동차 또는 무공의 동력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클린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 전지차 등이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린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기본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클린 엔진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차의 효율을 높이고 저공회를 만족시키는 엔진 기반차와 또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나 연료 전지 등을 기본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력 기반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꽤 다양한 것 같은데요. 각 종류별로 특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카를 엔진 기반과 전력 기반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엔진 기반차는 각각 초고유효율 디젤을 사용하는 클린 디젤차하고 그다음에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차가 있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CNG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기반차에는 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차입니다. 연료전지차는 순수한 물 외에는 배출물질이 없어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클린디젤차 등 친환경차 중에서도 환경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린카 기술에 대한 특허 관점에서의 국제적 기술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 한국지식세산전략원에서도 최근에 그린카 요소기술에 대해서 2010년까지 출원된 특허를 출원 국가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구동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 분야에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특허 데이터를 갖다가 각국의 기술력을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기자동차 부분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이 기술 선점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연료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실증 및 모니터링 사업, 또 수소 충전소 구축 건수가 높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이 기술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린카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개발 방향은 어떤가요? 네, 2013년에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을 목표로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재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획득 전략을 세워서 외국 자동차 업계의 공격 경영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지재권 확보 및 실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또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로 그린카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그린카에 대한 기술 개발로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상조 경제 선도를 위해 IP 스타 기업으로 육성할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대학의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13 대학 창의 발명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기에 얼굴을 가까이 댔을 때 전화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을 맞게 해주는 특허와 관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센서 관련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겁니까? 특허청에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 151개사를 창조경제를 선도할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사업화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응에 기여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3년간 지식재산권을 종합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네,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한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의 한 86.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은 실제로 15.7%에 그치는 지재권 창출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12년도에 작년에 선정된 157개 사업에 대한 지원 성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출원은 지원전과 비교해서 12.6% 증가했고 매출액은 10.2% 증대됐고 그리고 고용규모도 4.5%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꽤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럼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올해 선발된 151개사의 경우에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 유망 특화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업에는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고 기업 규모, 수출비중, 보유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심층 분석해서 3개년 종합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IP 자산구축 전략, 그리고 IP 사업화 전략, IP 리스크 관리 전략, 그리고 브랜드 및 디자인 경영 전략 등 전략 경영 컨설팅에 제공이 되고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그리고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그리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특허맵 이런 것 등이 제공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이 되고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중소기업과 R&D 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